한두 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안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씩 들어가니까 들어가주시면 자, 앞에 분들 지금 좀 괜찮아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안음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스스 백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양대에서 위너가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론카메라까지 날렸어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 드론카메라한테 엄청난 환대군요 최신십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진우 형부터 한 명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어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네요 마지막까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어 리더 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양대 여러분 아마 최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축제 현장인데 저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멋진 추억으로 남도록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 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성숙이님 말만 끝나면 다음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민어랑 제 인사에서 제 소식을 못할 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어 성미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시 너무 뜨겁네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는 안전사고가 제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밀지 마시고 저희가 신경을 써서 무대를 못해요 저희는 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만 조심해 주시고 오늘 안전하게 또 이 밤에 저희랑 같이 놀아봅시다 준비됐어요? 예이 준비된 worden 오케이 자 수근이형 네 안양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와아 여기 앞을 많이 또 채워주셨는데 저기 또 편의점 위에도 저희를 반겨주시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뒤쪽에도 반가워요 흔들어주세요 와 저기 저 주점에서 한잔 거치고 계십니까 어 이거 저기 저기 있네 가까이 보러 오세요 멀리서 손 흔들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여기서 재밌게 놀아 봅시다 아셨죠 자 저희가 또 안양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친필 사인이 담긴 사인 CD 4장을 들고 왔는데요 방금 정말로 저기 대기실에서 저희가 직접 사인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안전도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잘 놀아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리는 노래인가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휴대폰들 다 있으시죠? 휴대폰 플래시를 좀 켜주실래요? 반짝반짝하게? 나 축제 때마다 이거 하는데 너무 예뻐서 맨날 소름 돋아 진짜 예쁘네요 저 뒤에까지 다 켜주실래요? 와 지금 딱 그 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